기묘한 이야기 얘들아 우리 언더월드 구독자 55만명이고 조회수 몇백만씩 나오는거 알지 근데 아빠 스탠드업 코미디 단독공연 매진 안됐다? 기묘하지 댓글에서 사람들 보러갈게요 보러갈게요 해놓고 안온다? 진짜 기묘해 아빠가 얼마전에 횟집을 갔는데 사장님이 뺀이라고 산낙지를 주신거야 맛있게 먹고 나갈 때 보니까 계산서에 들어가있더라 진짜 기묘하지 사장님 진짜 똑똑하셔 기분도 내고 돈도 벌고 아빠가 이번에 범죄도시 뽑아보고 김우열 머리따라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국건이라고 하더라 진짜 기묘하지 아빠 김우열 사진 보여주면서 잘라달라 했는데 진짜 기묘해 주제 이종석 조인성 김우빈 송아빈 이사람들 다 키 187이다 뭐가 잘못된걸까? 더 대박인거 알려줄까? 여기서 내가 제일 막내다 진짜 기묘해 다 한참 형들이야 지금까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없석 백끈 감사합니다.